처음부터 날 좀 찍은 거예요? 경매에서 만난 그날? 말했잖아. 한 번 탐냈던 건 결코 잊지 않는다고. 버려진 건 순식간에 안심하세요. 전 대표님 안 버릴게요. 내 마음속에 어로진 너뿐인 더 이상 나를 모르는 척 돌아서지 말아줘 사랑해.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랑해. 형님을 버려 두면 그렇게 안 말해줘. 형님 알았어도 언젠가 기회를 잡았을 거야. 난 이렇게 아픈 걸 저 불빛 다 갖고 싶어요. 가질 수 있어. 내 맘은 너를 향해 가고 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어 말해. 널 계속 원해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. 다 꺼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사랑해 너도 내 맘 말고일지 내 앞에 꼭꼭 숨지 말아줘 나 혼자서 널 꿈꾸고 널 기다리는 게 넌 이렇게 아픈 걸 운명처럼 내게 다가온 너라는 기적을 난 못 놓아 언제라도 널 사랑할게 왜요? 저 아세요? 한 사람만 걱정하고 대표님 걱정하는 마음 이번 주에 진심이 없나요? 온통 나뿐니까 기억해 난 너 없인 안 돼 일년이 가도 나 짓던 심연이 그려도 난 널 다해하겠어 내가 왜 없 grinded 바라든지 또하실 줄이 저보다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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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 대표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일단 타요 하루 세진씨가 내 친구하면 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